세팅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안 이상 여러분들도 공범입니다 감옥에는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아 뜨거 아니 뭔 아 뜨거 뭔 소리야? 어쨌거나 이제 선인장을 찾으러 갈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선인장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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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내려가서 먼저 가 있을게요 여기 있는 선인장을 먹으면 전투기, 칸잘리, 룬 자바 여러 가지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아 물론 농담이고요 폭귀로 변신이 가능해요 아하 음 맛있다 음 아니 이마스 아니 이마스 토끼가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를 들으세요? 토끼가 된 상태에서 목소리를 들이나? 자 그렇다면 이제 토끼를 입을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뒷다리가 상당히 길고 앞다리가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끼의 특징이에요 토끼 같은 경우는 경사진 곳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내리막길은 못 내려온다고 해요 그리고 귀가 굉장히 귀여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는 시속 3마일 정도 실제 토끼는 굉장히 빠르지만 GT 빠비는 토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점프는 안 돼요 공격도 안 되고 뭐야 뭐하는 거야 좌카리으로 들으시면은 귀를 긁어요 이렇게 히드를 한번 타볼게요 만약에 타지면은 그탑 뜹니다 어? 보시면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날을 따라오란 제군들이야 자 토끼 제군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오프로드 스타트 보시면은 오르막길을 상당히 잘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토끼가 쥐 같기도 하고 나름 귀여워요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인내 세상에 왔어요 다들 차 조심하세요 살아서 만납시다 에라인 모르겠다 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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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조심해 조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성공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군들 아무도 안 죽었지 안 돼 안 돼 안 돼 조심조심 이 밑으로 지나가기 자 잠시 휴식 풀 좀 뜯고 가겠습니다 귀 한번 긁고 어? 불났다 도망쳐 일단 이쪽으로 피해 도망쳐 산불 났다 동물 친구들 죽으면 안 돼 어? 아 못 지나가네 오? 왜 왜 왜 왜 왜 왜 어어 사 사 사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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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 사 사 사 아니 원래 인간이 이렇게 큰 존재였나? 점프 안 되고 오 오 소리 낼 수 있어? 여러분 제가 토끼의 오름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이거 지금 제가 그탑 처음 알았어요 컨트롤 아 컨트롤 연퇴면은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락스타의 디테일 여러분들 견인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로 올라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판대기로 어? 자 토끼들이 냅다 어? 머리 벗는 게 오 왔다 바로 여기야 나이스 샷 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제군들 여기야 여기 편의점까지 갈 거예요 편의점까지 안탄 토끼 없죠 학사님 학사님 안녕하세요 학사님 편의점을 습격하고 모든 당근을 획득한다 제군들여 출발 자 주로 들어와 자 보시면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당근은 있어 당근 여기서 당근을 찾아야 돼 와 이거 책상 밑에 들어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드디어 과일 코너 여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자 여기서 밥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,2,3,4,5 토끼 5형제 탑승 완료 오오오 속도 빠르면 안 돼요 빠르면 안 돼요 빠르면 안 돼 빠르면 안 돼 빠르면 안 돼 안 돼 이거 시작은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저는 지금 인간으로 부활해서 왔고요 토끼가 무려 4마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귀엽구만 이 토끼 연습들 같으니라고 토끼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물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토끼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이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물이죠 물 어 뭐야 죽었어 스탑 스탑 가지마 가지마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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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이고 안 돼 이거 진짜 전 대원에게 알린다 목적지는 칠리아드 정상 인간팀은 지도를 꺼주세요 저희를 찾으셔야 됩니다 레이더 끄시고 지도 끄시고 자 토끼팀 폴스페 숨으세요 어디든 출발 딱 여기 숨어있으면 아무도 찾지 못한다 이걸 누가 아냐고 이걸 이쪽으로 숨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아무도 못 찾는다 지도를 보시면은 토끼도 어차피 근처에 있고 인간 팀들은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도 돼요 지금 시작한 거야 여러분들 소리 한 번 내줄까? 발소리 들리는 것 같잖아 어서 근처에 사냥꾼이 온 것 같은데 이 근처에 인간이 있어요 지금 쉿 이런 제자가 돼 어떻게 찾았지? 인간팀 승리 여러분들 이거 한 판만 더 해볼까요? 2 1 출발하트 토끼를 잡아라 이 근처에서 멀리 못 갔을 거예요 지금 벌써 누구 잡았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찾읍시다 2킬 여기 100% 누구 있다 아닌가? 여기 아무도 없죠? 오늘은 맛있는 토끼고이 지금은 밀렷꾼이 된 거야 나는 생존자 지금 두 명 남은 건가? 여기서 토끼 찾는 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안 보여요 진짜 3 2 1 사격 중지 사격 중지 토끼 어디 있었어요? 어디 어디? 아니 여기까지 왔었어요? 그 짧은 시간에? 아 토끼가 여기 있었구나 여기 안에 토끼가 있어요 여기 나аст 너무ен bouncing 이렇게 승리 기사님 감사합니다.